그런데 술을 못 드신다고. 저는 술을 살면서 가장 아쉽고 미래에 남는 게. 이런 말씀 처음에는 그렇죠? 완전 술상이신데. 전체적인 태가 완전 고주망태이신데. 술 완전 잘 드시고 잘 사실 것 같은데. 지금은 화장을 해서 그런데 화장을 지우면 더 슬픈인데.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성민이 형은 술을 원래 안 드시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술이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형님은 건배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겠네요. 잘 살자 건강하자. 잘 살자 건강하자. 그런데 이게 반칙인 게 사실 전 미생도 그렇고. 거기 진짜 술명자면 많이 나와요. 그 대박이 뭐냐면 이거는 안 취해보고는 저건 못 할 텐데 이게 있는 게. 양말을 옆까지 올려 신고 회식이 끝나고. 길을 걷는데 취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걸음이 있어요. 평지인데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걷는 게 있어요. 한쪽 발만. 이게 뭐 나 흉내도 못 내겠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방 이렇게 메고. 이거는 이거는 못 해. 안 취해 안 해보고는.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취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술 취한 그 영상을 보고 좀 참고를 한 게 있고. 영상만으로. 그거는 하다 보니까 약간 과해진 건데. 너무 웃겼어. 난 그렇게 몇 번 자주 그러거든. 그래. 본 것 같다. 그렇죠. 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많이 봤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신기했어. 그런데 왜 대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민이 형님을. 그렇게 막 대장처럼 진두지휘를 하시는 건 아닌데. 저희가 진짜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선배님한테. 원래 대장은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일을 많이 하는 건. 반장이 있었는데. 송 반장이라고. 송지효 씨가. 지가 와서 막 이렇게 정리하고 다 추진하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냥 가만히 있는 스타일. 조직의 보스처럼 딱 있고. 다 뭐 그래 담가봐. 그럼 봐서 이제 배추 사다가. 김장 담그고. 대장님 다 담갔습니다. 다 담갔는데. 아니 근데 이성민 씨는. 화면에서 보는 이 애의. 모습을 믿지 말라고 그랬대요. 아니 화면에서는 막 이렇게. 입술 빨갛게 칠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영화 준비하면서 만났을 때도. 제가. 개야? 보통이야 이게. 귀도 엄청 세 보이잖아요. 포스 있고. 형은 처음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거치고. 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 너무 따뜻하고. 그런 아이. 너무 따뜻해 아이가. 그래서 본인 씬이 없을 때도 촬영장을 그렇게 갔다고. 보통. 밥 먹으러. 본인 씬 끝나면 바로 퇴근하잖아요. 맞아. 밥 차가 맛있으니까. 맞지? 네 그것도 맞고. 아니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 처음에 친해질 때 그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포스터에 나올 정도의 역할을 맡은 게. 첫 영화다 보니까 좀. 의무감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저희 현장에 밥 차가 맛있었어요. 저도 숙소에서. 촬영장까지 자전거 타고 와서. 촬영장에서 밥 먹고 그랬어요 밥 차밥을. 얼마나 맛있겠다. 그게 되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맞아 입맛. 근데 거기. 셰프 셰프라 그러죠? 네. 밥 차 담당하신 분이. 직접 현지 있는 거. 재료들 가지고 짬뽕 만드시고요. 아. 이게 그냥 먹는 짬뽕이 아니라. 아 진짜 맛있는. 그냥 밥 차 메뉴하고는 좀 달랐어요. 증언이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성균 형. 술도 안 마시는데. 2차 3차 노래방 가자. 어허. 라고 하신다고. 그리고. 조진웅 형. 술을 안 마셔도. 다음날. 해장국을 드신다. 놀랄말리 드시는 거 아니야. 거짓말 치시고 계신 거 아니야.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형. 아니 뭐 2차 3차 노래방 가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치 형이 겨우면 뭐. 네. 술 안 마셔도 다음날. 이건 뭐 어떤 플라시보 효과인가요? 옆에만 있으면. 취하는. 약간 똑똑한 남자. 되게 같이 이렇게 촬영장에 있다 보면은. 같이 밥을 먹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친구들이 또 해장국을 찾으니까. 저는 당연히 따라간 거고. 2차 3차 가는 술자리는. 대개 이제 휴차 날이. 이거나 회식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다들 이제. 기분 푸르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죠. 술을 안 드시면 뭐예요? 저는 그게 너무. 술을 안 드시면. 술을 안 먹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전화가 잘 안 와요. 아 술 사달라. 후배 후배들이. 밤에 나. 후배고 뭐 선배들이고. 나와라 뭐 이런 말 잘 안 하고. 선배들한테 약간 취해서 전화하거든. 용기를. 이제야 이걸 하는데. 취기해. 안 드시고. 맨정신에 밥 사달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그게 좀 아쉽고. 다들 이렇게 약간 풀어져서 있을 때. 나만 이렇게 쌩쌩한 모습이. 상대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그래서. 술을.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모르고 가는 거는. 사실 진짜 많이 아쉬워요. 김이원. 네. 김이원 씨도. 그 정도. 얼굴 완전 술이 있는데 술을 한 잔은 못해. 한 잔은 못해. 진짜로. 그 친구는 미생 때 촬영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처음 나도 그 친구 그때 처음 만났는데. 어?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과음을 했구나 애가. 아니, 8명은. 아, 그니까 봤는데. 그래, 그래. 과음상이었구나. 술이 덜 깼구나. 가족상이 아니라 과음상이네. 인상도 안 좋은데. 이 새끼 술을 좀. 좀 적당히 먹고 오지. 제 상태로 왔나 했는데. 아, 약간 좀 괘씸하다. 녹화. 아, 그러지는 않은데. 완전. 술을 먹고 왔겠어요. 설마 술이 덜 깨고 왔겠죠. 그래가지고. 조금 알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형 저 술을 못해요. 농담하지 마니까. 진짜 못해요 그러더라고. 나도 그런데 이렇게 된 거지. 아아. 제가 아는 배우 중에 김원혜? 김원혜. 김원혜. 그 친구도 술을 못해요. 아, 술. 아, 그래요? 진짜. 우리 형 술 잘 안해서. 아니, 진짜. 아니, 분명히 술원혜처럼 술 잘 드시겠어요. 그렇지. 아니, 조금은 먹어, 먹으면. 그런데 별로. 아니, 나 왜 이렇게. 오늘 일찍 술이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니, 도영이가 계속 가발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 진짜로. 도영이가 계속 가발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 진짜로. 내 머리야. 취한 게 아니고. 지금 다 그렇게 보여요. 내 머리야. 나도, 내가 그냥 여기 앞머리 꼬불한데 이마 라인이 너무 쓴 거, 망 쓴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성민이 형이 보면 또 이렇게 누가 부탁하면 잘 거절 못하는 성격인가 봐요. 이렇게 특별 출연, 우정 출연 뭐 이런 거로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뜻하지 않게 영화 보다가 가공 나오면 되게 망갔더라고. 배우라는 직업이 어느 부위가 맛있으면 딱 달려 들어서 그 부위를 맛을 보여주고. 얘가 이 맛밖에 없어 하면 자식들 하면서 이쪽 맛도 보여주고. 그렇게 살다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 같은데. 되게 표현이 없어. 어느 순간은 정말 더 이상 굵게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달려들면은. 기꺼이. 기꺼이. 그러다 가는 게 배우의 인생 아닌가. 그러면 그 영화 로봇소리. 네. 로봇소리가 이제 주연으로 하셨는데 그때는 홍보를 그럼 어떻게 다녀요? 제가 걔를 휠체어에 앉혀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쪽에 뒤에 있는 친구가. 조정을 해요. 그럼 얘가 막 보죠. 그리고 짧은 말이 있어요. 녹음이 돼 있어요. 마이크를 갖다 대면 이제 얘가 말을 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소리 이쪽으로 오세요. 자 소리 이쪽으로 오세요. 자 뒤쪽으로. 지금 누구보다 이성민 씨가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에게 희망의 소리를 선물할게요. 대단합니다. 함께 연기한 이성민 씨는 어떠셨나요? 녹음이 여기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은 얘가 에러가 나가면 고장이 난 경우가 있어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 부팅이 되면 쭉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 아니면 얘가 머리가 까딱까딱까딱 이럴 때가 있고. 그럴 땐 꺼삭해면 되는데. 그럴 땐 꺼삭해면 되는데. 그럴 땐 꺼삭해면 되는데. 아니 꺼삭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게 또 약간.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웃긴다. 기꺼이 뭐 또 이해해주고. 그것도 하나의 해프닝 귀여운 해프닝이에요. 절박했어요 그때는. 그 후로. 영화 홍보를 보안관을 했는데. 아 보안관. 야 보안관 때 배우들한테 늘 부탁했는데. 같이 다니자. 제발 좀. 야 같이 가자 형 같이. 야 내가 형 가면 좋아. 형 정말 좋아. 그래가지고 버스 두 대가 다녔어요. 진짜 다 같이. 근데 막상 가보면은 또 다른 배우들도. 빨리 좀 좋아하죠. 좋아죠. 이게 잘 돼도 그렇고 못 돼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뭉쳐있는 게. 진짜 에너지가. 예전에 맞아 미생을 여섯 번 봤다고 그랬잖아. 근데 미생 얘기 계속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너무 사람들이 미생 미생 물어볼. 얼마나 많이 했을 거야.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제 벽에 이렇게. 만한 별표 스티커에. 저희 동해에 사는 애기가. 한글을 갓 떼는 애기가. 미생 고마워요. 아마 그런 거 너무 좋지. 그때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왜 또 너냐고. 뭐. 낙폴 좀 챙겨주라고 이 새끼야.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하아. 으아. 착 들기 신발. 당신들이 술 마셔라. 바로. 미생 때 그 오과상 연기하실 때 눈 빨갛게 충혈이 되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넣는 빨간 액체가 있어요. 눈 충혈 시키는 액이 있어요. 그걸 넣자 했는데 막상 넣으니까 그게 눈 전체를 빨갛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cg로 결국은 됐죠. 그리고 촬영 내내 눈 밑은 빨갛게 칠했어요. 눈 밑은 빨갛게 칠했어요. 눈 밑은 여기는. 팬으로? 네. 팬으로 그리고. 뒷머리 이렇게 올라온 건 일부러 계속 올라오게 해. 그리고 분장팀에서. 그렇죠. 저의 분장 시간이 제일 짧았어요. 그렇게. 그냥 딱 앉으면 머리 자꾸. 다 됐습니다. 형님은 성형이나 시술 이런 거 생각해보신 적. 저는 근데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피부 진짜 좋으시고. 그래요? 모공이 안 보여요. 그래요? 화장 없으니까. 아아. 이거. 누구 하겠지만 타고나는 거예요. 방금 이 커피 되면 제스처까지 정말. 아주 심부가 안 좋은 사람 같았어요. 이건 뭐 제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뭐 원래 생긴대로. 근데 지금. 성민이 형은. 아. 보쌈 한 입에 커피 한 잔. 보쌈 한 입에 커피 한 잔. 아. 이거 어떻게 먹었지? 에서. 북적이다라는 구성들 표현이 있을 거야. 어느 정도. 국산 퍼프지. 아 뭐야. 국산 느낌. 도색이. 뇌물이야. 바깥으로 보면 피부 진짜 좋으시고 새우젓과 커피에 지금 이 커피젓 되게 엄청 들어있어요 신기하다 술 한 잔도 못 드시는데 주류 광고까지 찍으셨다고 그 광고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오랜만에 오늘 하루도 지치고 상처받은 세상의 모든 오 과장님들께 드라마 첫 드라마 장면이잖아요 나 진짜로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때부터 맥주를 바꿨어 저걸로 저거 보고 저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안 추라 형님 요리는 좀 잘 하세요? 그냥 뭐 그냥 하는 걸 좋아해요 뭐 있는 거 막 갖다가 하고 그래서 저기 이성분이 뚝딱 안주가 있는구나 술도 안 드시는데 안주를 전하기로 했는데 그 뚝딱 안주가 전 전이 뚝딱이 돼요? 전 금방 그냥 저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신기하다 전 좋았는데 어떤 전? 배추전 아 배추전 배추전 아 좋다 배추전은 또 이거 소개해줘 얇게 얇게 저희 경상도는 그걸 먹으니까 그럼 한번 지금 뚝딱 지금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 막걸리 먹어야겠네 자 뚝딱 안주 선배님 앞치마 드려도 괜찮아요? 앞치마도 해야 돼요? 네 네 네 네 네 조금 오 근데 되게 주방에 계신 모습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그렇죠 네 선배님 앞치마 하니까 멋있어요 진짜 요리하는 남자 멋있어요 요색남 요색남 뭐 뇌색남 많은데 나는 그냥 색남 색깔이 색깔이 많으신데 컬러풀하신 분이어서 지금 색깔 있는 남자 오늘도 저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가서 애가 집에 혼자 있는데 반찬이 없어서 밑반찬을 해주고 밑반찬을 해주고 밑반찬을 해주고 밑반찬을 해주실 정도면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신대요 자주 뭐 해주셨어요? 밑반찬? 콩나물 무침하고 뭐 이렇게 햄도 구워주고 좀 묽게 하시네요 네 묽게 물끈해야 돼 배추전은 물끈 могут 물께 소금 밺 오 껍꼬신다 요청하게 네 오 아 배추 먼저, 배추 먼저 들어가네요. 배추를 먼저 굽고 반죽이. 반죽 들어갑니다. 배추가 진짜 큰 배추인데 이거?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데 이게? 맞아요,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려드릴게요. 술집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처럼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분도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완전 낯가림 심한 스타일이라고. 저는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올 때가 있었어요. 촬영장에는. 촬영장 가서? 캐릭터는 웃긴 캐릭터죠. 연기할 때는 막 미친 놈처럼 막 하다가 컷하면 또 말하나고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오해를 했대요. 아, 얘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오늘도 보면 계속 존대를 해주시고. 옛날에 봤었어요, 영화 촬영장에서. 기억을 하시네요? 네. 어디? 아니, 그때 마동석 형, 김혜수 누나 나오는. 아, 굿바이 싱글. 굿바이 싱글에 저도 아이돌로 잠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드렸는데 그게 3년 전인가인데. 그거 기억이 나시네. 혼자 저 있더라고. 저기 밖에. 모리테 쪽에 안 있고. 둘 다 낯가리지? 어, 벌써 내가 불편해. 그럼 내가 불러다가 모리테 앞에 와서 같이 앉아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 불렀으면 끝까지 책임을 해 주셔야지. 아니, 더 어색하게. 저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근데 갈 때는. 와, 저 형님 진짜 따뜻한 거니구나. 너무 고마웠죠. 가서 앉아 있는데 말을 가만히 계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고 다 가만히 있어. 그래서 속으로 차라리, 차라리 혼자 되지.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전하기로 게임이라면 차라리 혼자 되지. 사람을 데려왔으면 형님 책임을 해 주셔야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형, 가만히 이러고 진짜 이러고 있다가. 귓속말 게임이라도 알았으면 귓속말이라도 할 텐데. 아유. 저도 했어야 돼요. 갑자기 기회가 내고. 그 게임을 알았어야는. 싱글 이러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는 많이 노력해요. 노력하고. 이제 뭐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고. 근데. 잘 안 되네. 저도 사실. 개그맨 한다고 대학로 가고 뭐 공채 시험 본다고 그랬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랬거든. 형이 배우를 막 이런. 아니 저는 이렇게 발이 바뀌면은 자기 소개를 못 했어요. 딱 떨어져서. 심장이 막 터지니까. 그 정도예요? 야 진짜 심했구나. 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도 그 정도는 아닌데. 저 홈그라운드에서는 그래도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 애가 연극영화과 간다니까 그것도 시골에서. 교무실에서 약간 망신당하면서 원서를 썼었죠. 진짜. 이 학교 생긴 유사일에 내가 처음이었다고. 친구들은 되게 신기하시겠어요. 친구들도 신기하죠.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그 어릴 때부터 연극을 계속해 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정은 누님은 술. 저는 한 병. 소주. 소주 한 병. 에이 솔직하게 얘기해. 한 병. 방송에서 한 병 얘기하면 실제로 한 세 병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병. 대병 한 병. 사업들이. 정은 정주에 사는 거. 야. 요즘 뭐 활약이. 뭐 막. 하잖아. 맞아. 한불리 한불리. 계보가 있잖아. 국민 엄마의 계보가 있잖아. 한지민 엄마. 네. 신민아 엄마. 김태리 유모. 뭐. 거의 김혜자 고두심 선생님의 계보를 올리는 국민 엄마. 이런 타이틀 어떠세요? 아니 누나 애를 얼마나 많이 낳고. 어머. 명상 나와라. 저는 뭐 서양식은. 하만댁. 하만댁. 서양식이야. 어머. 요식을 버리면 밟았지. 조금 있다. 엉덩이. 어알? 엉덩이. 어륵? 어륵. 어륵? 어머니 차로 와주십시오. 엄마. 타서방. 너무나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엄마 뭘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데. 타서방 미워하지마. 우리한테는 잘한 것도 참 많아. 근데 거의 TVN에 출근하는 TVN 공무원 같은 느낌의 영직원이시네요, 출입부가. 아니, 근데 뭐 했던 작품들이 좀 이렇게 많이 사랑을 해 주셔서. 사실은 언니가 듣기에는 좀 이상할 거예요, 그쵸? 국민 엄마 그런 호칭이. 왜냐면 연극. 왜냐면 저는 진짜 제 졸업작품에 제가 주인공을 맡았는데 정은이가 제 딸 역할이었어요. 어머, 엄마랑 안 닮았는데. 근데 저는 아니야. 근데 그 약간 천재성이야.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완전 막내딸이었으니까. 오히려 방송으로 오면서 좀 이렇게 이쁜 딸들의 엄마가. 그냥 국민 언니 정도만 불려도 참 감사한 거고. 귀여운 이 캐릭터가 새로운 거야, 엄마 역할 쭉 하시는 분. 그게 함블리란 말이 나와요. 하만댁에서 하세요. 별명은 마음에 드세요? 정말 마음에 들죠. 그렇죠. 저거 보세요.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너무 깜짝 놀라서. 현황 봐봐요. 세상에 사랑스럽다. 누나, 저거는 피규어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진짜. 아니, 이거 이모티콘으로 좀 해달라고 막 사람들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분리라는 명칭이 다른 사람한테 붙여지는 건 많이 봤는데. 붙여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정은 누님 얘기 한번 가볼게요, 댓글들이. 어? 진짜예요? 어? 옥자 목소리가 하만댁이었다고요? 말도 안 돼. 옥자가 돼지 나오는 거. 호동이 형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아니요. 한 30%가 제 목소리. 그다음에 70%가 뉴질랜드 돼지 소리를 합성하는 거예요. 아, 그게 합성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영화를 못 봤는데 그게 말해 가나? 봉준호 감독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이번에 주인공 역할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옥자의 주인공이면 그럼 옥자요? 그랬더니. 옥자 맞다고. 옥자 맞다고. 누가 봐도 돼. 옥자 맞았는데. 옥자? 무슨 저는 미국으로 건너간 약간 사연 있는 여자 이런 얘기인 줄 알고. 그런 역할을 주시려나 보다 이러고 했는데. 청학동에 사는 아주 내성적인 돼지라고. 이 목소리만 그래요. 그래서 돼지 소리가 실제로 들어보면 되게 이렇게 진중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관을 끼워 넣은 것처럼. 저는 약간 하이 소리가 나서 제가 하기는 좀 그런데 그랬더니 이 돼지는 여성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옥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 어차피 실물로 많이 안 나올 거면 주인공인데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오케이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형 동물. 소리를 이렇게 녹음하러 다녔죠. 대본에 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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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액. 대본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냥 대본은 없죠. 화면도 하고. 호흡 움직일 때. 네네네. 그런 거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걸 하신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 목소리예요. 청학동에 사는 내성종이. 내성종이 되지. 또 있어요. 함블리 님 옛날 별명이 전대녀였다고 하시던데 전대녀가 뭐예요? 찾아와도 안 나와요. 전대. 제가 이제 전대를 잘. 아 이 전대. 네. 전대를. 그거 뭐 장사하시는 분들 돈도. 네. 맞아요. 공연을 하다가 좀 빚을 좀 줬어요. 공연 제작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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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그 제작비를 빌려줬던 친구들이 친학일 씨하고 지진이 씨하고 우연 선배님 이런 분들이 각출을 해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게 갚아지지 않으니까 수첩에다가 적어서 전대 꼭 갖고 다녔어요. 잊어버리지 말자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공연을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적었다가 객사라도 하면. 그거를 이제 혹시라도 누가 보면 내가 이러이렇게 빌렸었던 걸 좀 누구라도 알고 내가 갚으려고 했다는 것도 잊지 않으려고. 진짜요? 갚겠다는 의지를. 그래서 다. 네. 다 갚았어요. 몇 년, 몇 년 걸리셨다고. 13년? 너무했죠. 그랬다. 빌릴 때는 쉽게 빌렸는데. 참. 아니 그래도 또 기다려준 분들도. 대단하죠. 그리고 사실 이자도 안 받았어요. 그냥 같이 식사하고 참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준 걸 알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건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또 요즘 또 작품으로 많이 사랑받고. 이렇게 다시 보기 서비스로 이렇게 보면 광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저요. 네, 광고.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막 너무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너무 막 기분 좋고.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맞아. 자, 당연히 정은 누나겠죠. 내 비밀은 주민등록증에 있다. 어? 어? 한국인이 아니세요? 나이 속였어? 어, 나이 속였어. 우선 수경 누나보다 누나 하기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하만 댁 사진으로 돼 있어요. 어? 왜? 이거 쫑쪄서? 어, 예. 셀 수 있을까요? 어머, 못 살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이거는 이 작품 하기 전에. 아니요, 중간쯤이에요. 중간에? 우리 분장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갱신하셨어요? 아, 갱신. 갱신. 아, 이제. 분장하잖아. 야. 야. 그게. 대박이다. 촬영하다 부안해서 이 핸드폰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스케줄 때문에 연락을 받을 일이 많은데. 너무 급한 마음에 핸드폰을 다시 해야 되니까 신분증이 없잖아요. 인식 신분증을 만들어야 돼서. 동사무소. 근데 그때 촬영이 계속 대기 상태라.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러면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직원분들이 놀라지 않게. 근데 그때는 선샤인이 막 나올 때가 아니어서. 아, 사전자가 찍혔어. 사진은 할머니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왜 이렇게야. 점집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예. 예. 점집. 제 어깨에 장군님이 올라오는데요. 쏙머리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굴은 저렇게 보이는데.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약간.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빨리 찍고 가야 된다고. 진짜 웃긴다. 그래서 이거를 찍어서 다시 또 서울에 와서 갱신할까 그랬는데. 이것도 기념이 될 것 같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거 화제가 되네. 좋아. 스토리가 있네. 인증 사진에 스토리가 있어. 신기하다. 정원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먹는 게 너무 미안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어머, 어머. 어머. 살다살다 나초를 녹여드시는 분. 어떤 애환을 비주컬로 만든 작품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배우들이 다 나와 있는 장면이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네요. 리스트가 이렇게 화면을 쳐주세요. 네. 근데 난 얘기할 때 먹게 되니까. 미안하다. 아니, 여긴 먹어야 돼. 여긴 먹어야 돼. 그런 일이 왜 저의 장면이. 왜냐면 얕잖아. 근데. 왜 타이지를. 다 다. 타이지를 다 입고 있는데. 아니. 왜 그냥 드시죠. 왜. 아니, 그래도. 체면이 있어. 아, 체면 치리 하신 거야? 위에 사랑에 대한 걸 썼다가. 뭐. 인생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해. 어떤. 아, 이거는 저희 아버지 얘기인데요. 저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옳다고 하는 건 내가 다 안 옳고. 청개구리처럼. 청개구리처럼. 그게 한 45가지 이어졌어요. 난 또 연극을 하고. 불과 몇 년 전. 불과 몇 년 전. 그런데 어느 날 이빨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아는 치과 선생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울고 가셨다고. 어머.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낯선 사람한테 가서 울어. 그랬더니. 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걸리 한 잔 하자고. 아버지를 술집에 모시고 가서. 너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잘. 너무 건강하게 잘 사셨다고. 그리고 늘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물론 거기에는 약간 화이트 거짓말이 있지만. 행복한 거짓말이죠. 그렇죠. 하얀 거짓말. 그래서 정말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아버지가 되게 기분이 좋아하셔서. 약간 울증에서 벗어나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연극 말고 주로 춤추러 다니거나. 제가 이제 춤 동호회 많이 다니면. 그런 동호회에 찾아오는 일반적인 친구들이. 인생이 마흔 정도를 전후해서. 이루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지는 너무 가정주부로 오랫동안 있었던. 경력 단절의 여성들은. 와서 춤을 배울 때. 얼굴이 되게 우울하다가. 당신 춤이 예술이야. 어쩌고 그걸 다 따라해. 달기를 잤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서로가 그렇게 해줘야 인생이 풍요로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MC들도 이제 서로. 비난을 좀 덜 하고. 좋은 말을 하고.